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홀로 이 아름다운 봄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느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달콤한 노래들을 또 같이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4월 30일 6시 폼텍 웍스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됐어요 A Dream 발매 기념 단독 콘서트죠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또 저와 함께 낭만적인 봄을 같이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will be born 그럼 4월 30일 폼텍 웍스홀 6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